한글자막 by 한효정 수업 정리치기 5분 전 난 교실의 광경이 눈에 환해 난 커피로 카페인 100프로 충전 목도위 우사인 볼트에게 방전 종소리 흔들리지도 않는지 교실을 뛰어다니는 게 완전 초딩하는 짓 얘들아 하고 불러봐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은 외로운 메아리 분명히 나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내 앞에 왜 투딩 9학년 같은 거여 왜 출석 확인 check 확인 che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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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남은 수업시간은 고작 35분 드디어 수업 시작하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는 너는 대체 뭔데 지금 교과서 빌려도 되냐는 질문 왜 이래 당당히 소리치는지 난 의문 눈앞에 주어진 것들을 해내는 것 쉬워 보이지만 남이도 최상인 것 수업시간 쌤들 얘기 자장가처럼 들리겠지만 딱 한 가지만 지켜줘 제발 일어나줘 제발 눈만 떠줘 제발 일어나줘 제발 눈만 떠줘 교과서 91페이지 말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몇 페이지요? 91페이지 다시 말해줘도 몇 페이지요? 무언 반복 리플레이 분명 즐겁게 떠들고 있었는데 질문 만나면 왜 침묵이 흐르는데 지난 시간 내내 들었던 곡인데 왜 난생 처음 듣는 듯한 눈을 하는 거여 왜 수업 시작한지 이제야 10분인데 쌤 영화 봐요 소리에 어이가 가출 중 수업 듣던 애들도 갑자기 필받아서 갑자기 질문을 퍼붓네 마치 청문회 쌤 키 몇이에요? 2미터 쪼만데 쌤 몇 살이에요? 50살 쪼만데 쌤 유튜브 수익 나요? 어 5천원 쌤 남친 없죠? 8.5점 눈앞에 주어진 것들을 해내는 것 쉬워 보이지만 난이도 최상인 것 수업시간 쌤들에게 자장가처럼 들리겠지만 딱 한 가지만 지켜줘 제발 일어나줘 제발 눈만 떠줘 제발 일어나줘 제발 눈만 떠줘